다니엘 기도회 대구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대구지역 2019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지역 성도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사로 나선 CTS 콜링가 진행자 브라이언박 목사는 부르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나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란 주제로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오윤규회에서 열리며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